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서 개최됐던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 직후 미국과 한국, 일본의 3자 협력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동맹이 단합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배막 후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G7 정상회의의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은 더욱 단합하고 결의를 다졌다면서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4자 안보협의체 쿼드 회의 개최와 일본, 호주, 우크라이나, 인도와 양자회담,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표명과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 세계적인 중요 문제 해결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에도 트위터 글을 통해 미, 한일 3국 공조가 다양한 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번 G7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미, 한일 3국 정상회담을 평가하면서 일본, 한국과 함께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에서 모든 국민을 위한 경제 안보에 이르기까지 3국 간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날 G7 정상회의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도 중국에 맞서기 위해 미, 한일 3국 간 동맹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 일본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국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한일 3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하지만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응한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사자 안보 협의체 쿼드가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와 평화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면서 중국을 겨냥해 일방적 현상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G7 정상들과 함께 핵무기에 위협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워싱턴에 초청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22일 관련 사안에 대한 부의의의 논평 요청에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삼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두 정상을 백악관에서 열리는 공식 회담에 초청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회담 일정과 주요 의지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추가로 설명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 미우 정상이 서울에서 만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 등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불법 무기 개발을 지속하며 주민들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양측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서울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유럽연합 EU의 우르질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 샤를미셀 EU 정상회의 상임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담 뒤 공동 언론 발표에서 한국 유럽연합 외교장관 전략 대화를 신설해 포괄적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했으며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르질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을 규탄하며 비핵화,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EU는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속되는 핵 개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모든 유엔 회원구,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 관련 모든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의 의미 있는 대화 재개를 촉구함으로써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단합되고 단호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를 향한 길이 열려 있음을 강조하며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 내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에 대해서도 중대한 우려를 표하며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사용은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 데 있어 인권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재확인한다며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명시됐고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 태평양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다시 한 번 단호히 규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은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지원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미국 공화당의 프렌치힐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힐 의원은 지난 18일 올해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본회의 연설에서 한국은 한국전쟁의 잿더미에서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성공한 경제대국 중 한 곳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하고 한국은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지원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일상적인 위협과 중국 공산당에 점증하는 공격성으로부터 활기찬 민주주의와 번영하는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노력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힐 의원은 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리더십과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한국인들의 집념 그리고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건설한 데 대해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차량이 빼곡히 들어선 모습이 포착됐던 북한의 열병식 훈련장에서 대규모 병력 대열이 포착됐습니다.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 열병식 훈련장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19일 위성사진에는 점 형태로 나타난 이들 대열이 모두 4개로 각각 훈련장 중앙지대 북쪽과 북동쪽 그리고 중심부로 이어지는 길목 등에서 포착됐습니다. 각 대열에 도열한 병력 수를 50명에서 최대 300명으로 추정한 위성사진 전문가들의 이전 분석을 고려할 때 현재 열병식 훈련장에는 약 200명에서 최대 1,200명이 집결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지난 14일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는 차량 50에서 100여 대가 발견돼 북한의 열병식 개최 여부가 주목됐으며 올해는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인 7월 27일과 북한의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는 9월 9일에 열병식이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이 강제실종방지협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안을 한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와 한국의 전환기정이 워킹그룹 등 17개 북한인권단체들은 22일 국제강제실종주간을 맞아 윤 대통령에게 서안을 보내 한국정부가 지난 1월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에 가입했지만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협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입법지원은 향후 국내 법원에서의 북한의 납치와 강제실종 책임자 처벌을 방해할 수 있다면서 법무부사나 북한인권기록소 정상화를 통해 북한의 납치에 대한 사법적 책임규명을 보장하고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서안에 동참한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2일 VOA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정부가 북한의 강제실종과 납치 문제에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 입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면서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서안을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인모를 수입한 뒤 가발로 만들어 다시 수출하는 역외 가공 무역을 최근 급격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20일 공개한 4월 북중 무역 세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에 102톤에 달하는 가발과 인조 속눈썹 제품을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금액으로는 2,268만 달러 규모로 가발과 인조 속눈썹 품목은 지난 4월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액의 66.3%에 해당하고 지난 3월에 비해 3배에 이릅니다. 북한이 지난 4월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도 머리카락으로 이 기간 북한은 중국에서 94.5톤, 1,183만 달러어치의 가발 제조용 인모를 수입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최근 몇 달 동안 중국산 쌀을 대량으로 들여오다가 지난 4월에는 중국산 식량 수입을 전달인 3월의 27% 수준으로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